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시리어스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진이 무진장 많을 거라 여기 아시는 분들 막 굴욕사진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좀 먼저 드리고요. 대충 2007년부터 그 앞에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작고하신 이민화 회장님이 저의 스타트업 관련된 거의 모든 걸 시작하실 분이라 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건너뛰고 제가 미국에 2007년 정도까지 있다. 2007년에 귀국을 했어요. 제가 15년의 이야기를 해야 돼서 1분의 1년을 가야 됩니다. 1분의 1년간은 스케줄로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2007년에 귀국을 했을 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의사거든요. 의학을 했고 그 다음에 석사는 정책으로 받았고 박사는 공학으로 받았어요. 상은 주로 경영 분야에서 탔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들어왔는데 2007년 귀국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그런 커리어는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 커리어는 하면 안 되는 전문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2007년이 무슨 해지 아시죠? 아이폰 출시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항상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때 융합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 융합 지식인이 됩니다. 어쩌다가. 그리고 그거를 꽂아주신 분이 디캠프 1대 센터장인 이나리 센터장님이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그래서 풀 지면 털어갖고 제 인터뷰를 실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 인연은 그때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대기업 자문을 많이 했어요. 진짜 지금도 많이 하지만 삼성, LG, 현대차, SK, 대한민국의 알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저하고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에서 버는 돈보다 과외로 버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이민하 회장님의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 사이에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진이 찾아서 없어갖고 지금 못했는데 고영하 회장님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고벤천 10명, 20명 이 정도. 그때 있었던 분들이 아까 양준철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준철님 정도가 제일 어린 간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김기련 대표님 그때 앤서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민하님이라든지 지금 소프트뱅크 가신 준표님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모이는 정도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첫 번째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1번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제 아마 내년에 상장할 것 같아요. 큐레이 포지티브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때 이제 투자를 결행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굉장히 충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하고 네이버 출신들이거든요. 다음 네이버 출신들 팀장급들이 갑자기 저하고 되게 친분이 있어갖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면 제가 투자를 해주겠느냐고 물었는데 술자리에서 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창업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창업을 해가지고 돈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줬는데 뭐 할 건데 모르겠대요. 그냥 창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사이버 호스피터 프로젝트 하나 이제 일단 영역 받아서 일단 그거라도 해봐라 라고 해서 얘네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한 회사였고 처음엔 저렇게 게임 회사 액터드 소프트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기능성 게임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투자를 하고 나니 아 그럼 버짓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버짓을 만들었어요. 버짓을 만들고 나서 열심히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씩 계속 투자를 쪼개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엔진 생태계가 많을 때가 아니어서 정말 사람 수가 적었고 사실 투자 대상 회사도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2010년, 11년, 12년 가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비슷한 연배에 항상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책도 하나 쓰고 그게 플랫폼을 말하다. 이 책 아마 플랫폼 경제 관련된 건 되게 중요한 책이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공동으로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것 같이 벤처스쿄어 맹승은 대표 저거 만들고 팩앤 파트너스 만들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컨퍼런스만 하다가 우리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십시위반 돈이라도 모아서 투자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었던 그런 종류였고 그리고 저희 말고도 보렌제에스나 프라이머 같은 분들이 딱딱 앞에서 나가주셨죠. 이렇게 되면서 투자를 들어가게 되죠. 그때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벤처스쿄어가 당시에는 인큐베이딩 하지 않고 그냥 미디어만 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관련된 것들 하면서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기 팩앤 파트너스 1기 만들어서 투자를 했었던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아시는 분들 얼굴 많이 나오던데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또 하나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오픈이노베이션 관련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도입해서 얘기를 했었던 시기고 카이스트하고 이제 겸직으로 있을 때라서 그래서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삼성이 또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였는데 아 좀 오픈이노베이션 좀 해봐라 그런데 SDS에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이제 K2G를 시작된 계기가 이때부터인데 삼성 SDS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하고 연세대학교 정부대학 원장하신 이준기 교수님하고 둘이서 어드바이저 같이 하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잘 됐고 이후에 저희 지금 대표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2014년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의 스토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구글하고의 미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릭 슈미트가 등장했는데 에릭 슈미트가 한국에 왔다 잔뜩 야단을 막고 돌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최시중 방송위원장인데 한국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이때 이제 구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뭐라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된 게 글로벌 K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이야. 이거를 만들고 이때 이제 제가 대학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 가천대학교 같이 아주 훌륭한 이런 학장 프로그램이 생겼지만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때 문화기술벤처창업론이라고 이름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앵테프란시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때 교과목 찾아가지고 캡쳐를 떠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제가 그 전해에 스탠포드 온라인 스쿨 등록해가지고요. 한 학기 동안 그 수업 들으면서 그대로 다운로드받아 베꼈습니다. 그대로 베껴서요. 숫자가 그대로 그거예요. 머티리얼도 다 있겠다. 일단은 베키는 걸로 시작해야지. 해가지고 런칭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IM랩 같은 친구가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창업하고 글로벌 K 스타트업 프로그램 1회 학생분 대상을 타죠. 이 친구들이 저희 수업 한 학기 스마트 오브젝트 앤 스페이스랍 수업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벤처창업론에서 사업계획서 내고 이제 하고 나서 이때 오버마랑 이런 것도 하고 이 뒤에 이제 본앤젤스가 투자를 해주셨죠. 이런 그 형태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2013년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투자한 결실이 맺게 됐는데 그게 저희 팩앤파트너스 1호 조합에서 투자를 했었던 레진코믹스입니다. 레진코믹스는 팩앤파트너스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두 장 사업계획서 딱 두 장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HCI 학회 강원랜드 거기서 한마디로 작가들을 위해 작가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유료로. 왜? 더 큰 기업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거에 작은 애가 유료로 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잘하는 친구가 하니까 한 번 믿어보자고 했다가 잘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뒤에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 이민호 회장님도 있는데 성공 사례를 좀 만들게 돼서 이때부터 황경선 대표님 빅뱅이 됐어 나 이제 풀타임 그래가지고 와서 만들게 돼요. 이렇게 됐고 적대 엑시트 구조를 개인 투자 조합이 첫 번째 엑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기해선하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그때 같이 중기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디캠프가 생기죠. 그때 이제 이날이 기자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수서에서 맥주 먹으면서 내가 두 사람 붙여줄게 연락해서 양석원과 유한석이 그때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디캠프가 스타트가 되고 그리고 그 시기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뭐 마루 160, 360, 마루 180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드디어 세팅이 조금씩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이. 자 이제 2014년이 됐어요.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아직 10년 남았는데 이제 5분 남았는데 30초 가야 돼. 2014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스케일업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도 스케일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도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택트 포인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디캠프에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문화기술 쪽 관련된 여기 문화기술 벤처 창업 김봉구 과장님인데 사상무 센터장님 계시죠? 게임이라든지 문화 쪽 관련된 쪽이 여전히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LA에 이제 나중에 뭔가 좀 해볼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 늘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글로벌 K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가가시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랑 같이 미팅도 하고 이제 시스템 셋업 같은 것들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15년 되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한국이 스타트업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잘 되다 보니까 구글에서 드디어 캠퍼스 서울을 이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같이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인바이트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람 있는 것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이제 허리전탈이 됐으면 당연히 버티컬 넘어오거든요. 그럼 버티컬 관련된 엑셀레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쨌거나 제가 MD이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은 있거든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 김수현 원장님하고 문혜정 상무님하고지만 사실 이 사진은 투자신에서 만난 사진은 아니고 힘수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의 학회에서 이 당시 그런 거 안 할 때 셀린디형 우리가 공연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또 최연수 대표님 전죠. 그러면 이걸 직접 한 총대 메고 해보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가 좀 서포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탄생을 한 게 디지털 해스케어 파트너스입니다. DHP가 이때 탄생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서 버티컬 영역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유니콘 파인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B2B 사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니콘이 22개 23개 얘기하는 게 전부 B2C입니다.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실리콘밸리가 5대5 정도 나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역량이 부족하냐. 그럴 리가 있나요. 이스라엘은 그럼 역량이 훨씬 뛰어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마켓 자체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뚫어야 되겠죠. 이건 슬러시 가서 이제 유럽 관련된 것들을 뭐 탭핑을 했었던 시기고 또 한 가지 가능성 본 거는 2016년 3월 달 논문인데 이 논문 되게 제가 루닛을 제가 엔젤투자 유일하게 한 사람이니까 2015년 정도에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테스트해서 처음으로 결핵 진단하는 페이퍼 저기 논문 이름 중에 나가 지금도 사이테이션 많이 되는 논문인데 2010년 3월에 발표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AI 분야에 급집중적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K2G의 이 시시스인데 이제 우리도 B2B 관련된 테크 분야에 굉장히 많이 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2017, 2018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제주도에 있었던 우리 조경영 교수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뭐 김성훈 대표님하고 저 네이버 있는 친구하고 전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이때 부트캠프하고 이제 작업을 2017년에 제주도에서 했었던 시기 사진이고 이거는 크라우드벅스 대표님인데 크라우드벅스 같은 경우에 제가 역시 엔젤 투자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이제 확실히 이 방향으로 넘어갈 거라고 항상 저는 한 5년 정도 빨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드 투자는 항상 그래야 되거든요. 플로우를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느껴진 거는 이게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면 그냥 글로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웬만하면 내가 좀 넘겨줘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없어갖고 이제 닥짓을 하나 합니다. 일단 갔더니 이건 이제 버클리의 버클리 스카이데크 프로그램에 멘토 참여해가지고 로보라고 버클리 창업한 기업이고요. 카카오 인터테인먼트가 지금 후속 투자해서 보이스 신세스 분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곳이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안되겠다 뉴욕에 데리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브루클린 체인버 커머스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해가지고 다섯 팀을 데리고 갔어요. 2019년 11월에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다섯 개 중에 한 군데가 피보팅에 성공을 해서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게 메디히어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메디히어 대표님 누메인 정세수 대표님 만났던 사진이고 힘들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 2021년엔 이걸 이제 익스팬드하는 게 목표였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여기 사진이 좀 거시기 한 분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줌 때 그냥 가로 캡쳐를 해가지고 우리 회의나 뭐 이런 것들 전부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K2G를 하게 돼서요. 지금 벌써 한 7개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 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지만 제 스타일이 생각보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빌드업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뒤에 LA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K2G가 마이스톤을 잘 찍으면 그 다음으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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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